자 이번에는 모르도르의 오르그하이 모르도르 세력의 특성유닛인 오르그하이 vs 아리에라 도르의 자유민의 서약파기자 전투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12명대 20명, 200명이네요. 갑시다. 두둔, 어어크, 어어크 대장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자 그분들이 오신다. 유령. 자 유령부대가 오신다. 야 진짜 유령부대야 없어. 자 유령부대 등장. 트롤돌진! 쿵! 전투 시작! 아, 녹색어머니 해라니 미친. 흐흐흐흐흐흐흐흐. 녹색어머니 해라니 이게 뭔소리야. 그냥 쓰러전도 한번 날라갔어. 야 유정부대 진짜 센데? 야 유령부대 사기인데? 야 유령부대 사기인데? 야 유령부대 사기잖아? 뭐야 이게? 야 적군 하, 하나도 안죽었어. 유령부대가 하나도 안죽었어? 뭐야 이게? 유령부대. 유령부대 승리. 서약 파괴자 승리. 32, 32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